금산마을입니다. 면담 요청하세요. 면담 좀 합시다. 여기가 한 번 봅시다. 이 YG의 통제안이 이거부터 좀 밝혀졌어. 이 마을길을 왜 통제했는지. 야 마을길 누가 통제했나. 무슨 법에 근거해서 이래 통제한 거야 이거. 100m 한 120m 100m 120m 되지. 길틀에 이 마을길에 헬스가 웬만이냐. 수고하십니다. 코로나는 언제 종식되나. 왜 사귀쳤냐. 수갑. 200개 300개. 안 나옵니다. 나 여기 계속 오면서. 김정숙이 하는 거 한 100개 못 봤어. 차수가 200개. 우파 3,000. 구독자가 별로 없네. 아 여기 한 거 딱 틀리네. 딱 소중해야 돼. 참가되죠. 예. 예? 호백해서 이 프랑카드 달고 가는 거 백신 피해자는 거 오늘 차이 안 올라갑니까? 백신 부작용 뭐니? 부작용 백신 맞고 돌아가신 분들 이거 피해 아이고 비가 오네 또 피해 보상 받아서 일곱 명 년 피해 인정해 준 사람은 일곱 명 밖에 안 됩니다 호백 이 지폐 신고가 안 돼가지고 과격하다고 지폐 신고가 안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경사랑님 아이고 이거 보시는 거 같아 아이고 미안해 듣겠네 다음 오늘 꼭 식사 되도록 할게요 오늘은 형님 네 분하고 형님 동생이 오고 두 분 계십니다 우파삼촌하고 같이 점심 먹고 오십니다 점심 먹고 쉬다가 오셔서 조금 늦게 털으십니다 이게 세우라고 하고 이거 비교할 수 있나 대신 맞으면 안정하다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그랬는데 귀에 대신 되면 극소소를 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책임을 지을 건지 이 자기가 일단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코백회가 돗 코백회 031503-0036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코백회 031503-0036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도 지금 비가 쌀쌀 옵니다 이거 쌀쌀 오는데도 많이 하십니다 요건 안 이거 그대로 해놨네 정성이 없고 공개 내가 욕을 해볼 적이 없어요 아니 여기 지금 보러 갈 때 한번 죽으면 이제 웃기나 우파삼촌 욕 한마디 안하는데 아 우파삼촌 유튜버 요건 안하는데 요건 안하는데 요건 안하는데 요건 안하는데 요건 안하는데 요건 씹어보고 같이 덩달 해 주든지 하지 이씨새끼들 자아 슥아 아이고 이제 비가 와서 덜 났다 비옵니다 비와요 뭔지 아이가 또 이씨있나 이야 비어씨새끼들 자파가 하는 집회는 척불 횡량 우파가 하는 집회는 영주주의야 이씨이도 그렇습니다 막 보지 않았는데 서명이 그랬지 뭐 뭐 뭐 지금 다 두 대만 조금 있으면 더 많아지겠지 네 인자 남들 특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니까요 많이 와야 되는데 뭐 한 천명 이상 와가지고 이 마그뿌야 정신을 차리지 우습게 간다니까 이러면 하 잘 자랐네 지금 뭐 비완 사이에 막 확 자르거든요 하 수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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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셧도로 하나 올리겠습니다 셧도로 쫙 이거 하나 올릴게요 나중에 여기 하 없 아이고 후채다사니 너무 조용합니다 오늘 솔발 소대가리를 북한으로 솔발 소대가리랑 감옥 아이고 나랍니다 아이고 나랍니다 드로킹 댓글 저닥댐 김정순아 몸통 밝혀라 비가 왔어 쩝쩝이 식당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쩝쩝이 식당 쩝쩝이 식당 자 여기 오시면 여기 사들입니다 사짓쩝 식당 마음껏 사드리겠습니다 많이 오세요 참맛쩝 쩝쩝 먹으면 안됩니다 쩝쩝은 진짜 줄어들네 아이고야 아이고야 쩝쩝을 제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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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첩 대법원에도 불구하고 단첩 공산주의 말갱이 욕도 언제까지 모나나 한번 보자 조금 있으나 들이닥키면 여기가 뭐가 없었길래 제가 수사에검 한가지라면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우선은 들고 왔어야 되겠네 우선 들고 와야 되겠다 아하 야 무슨 소리 안 묻지 네 경기원 65명이 어디고 신혜 씨 강박 사러 줄 수가 무슨 소리가 하면 국내 세상 축배고 65명 경기원이 뭐소 이은혜보다 더 하자니까 이은혜보다 더 한테가 내려야 돼 이은혜 씨 강박 사러 줄 수 있어 사장님 옆으로 좀 훔쳐줄게 사장님 사장님 아이고 아이고 이거 우선은 내가 치워가야 되겠다 예? 아 차에 있어요 나 비 안올까 사장님 갔다 와야 되겠다 차에 갔다 와야 되겠다